산상소연은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망가짐으로 산상소연 말씀을 들으면 매시간이 새로 가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이제 단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삼중사역의 놀라운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삼중사역의 놀라운 비결인데 이게 물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지만 특히 메시지는 누구에게 중요하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중인 전도단 팀장하고 팀원들 이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분들에게 이게 엄청난 영적인 돌파를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돌파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거라고 빚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더 정신을 차려서 이 시간에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사실 누구나 이런 사역을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정상적인 신자라면 다 이걸 원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하고 간단히 말해서 사복음소에 나타난 그런 예수님의 사역 더 나아가서 사도행자로 나타난 그런 사도들의 사역 그렇게 쓰임 받기를 다 원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어떻게 해야 과연 이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해지느냐 마태봉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나오는데 그 지상명령 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랜트 오스븐이 이 구절과 관련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쿱나는 이것을 율법을 온전히 따르고 그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사는 것으로 이해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래의 표현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문백에서 온전은 위의 의미들에서 파생되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따르는 것 즉 그분의 가르침을 완전히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말씀한 요구한 완전히 뭐냐 그 완전히 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서 따르는 것 그분의 가르침을 완전히 따르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전이다 그리고 여기 가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참고 마태봉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제가 인용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인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뭐냐 그 완전을 설명하면서 이 그랜트 오스븐이 마태봉 28장 20절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처음에는 서의관과 바르세보다 나은 거지만 그게 차원이 올라가면 성장하게 되면 완전히 되겠죠 완전히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완전을 배웠잖아요 완전은 예수님이 율법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낸 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 그렇죠? 그게 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완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완전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중에 한 부분이다 완전은 지상명령 중에 일부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모든 신학자와 모든 목회료들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목회료들이 설교를 할 때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성도를 온전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교를 하고 성도를 온전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목회를 해야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도 많이 지금 개신교가 거의 단체적으로 빗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완전이 이렇게 지상명령의 일부일 뿐만이 아니고 한 부분일 뿐만이 아니고 지상명령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 완전은 지상명령이고 완전은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사는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다 하기 원하지만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은 아주 거의 별로 없어요 아주 극소수만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도 사실 약하게 일어나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저 사도들이 한 것처럼 극혜를 하는 사람들은 세계적으로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 아니겠어요 굉장히 어느 시대나 이게 극소수였죠 이 예수님이 하사는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이게 키인데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완전해져야 그 일이 가능한 것이지 그냥 믿고 그냥 성령축만 받고 그냥 은사받고 임파테이션 받고 기도하고 이거 가지고는 낮은 수준의 것밖에 평범한 것밖에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사는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하려면 완전해져야 된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강사로 왔던 폴키스 데이비스가 모닝스타 저널에 기구한 글에 그게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분의 삶을 연구하면서 그가 사역 초기에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방문을 발견하게 되었다 알렌은 보금전도자로서 다소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초자연적인 일들은 경험하지 못했다 그의 사역에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 알렌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었다 마침내 주님께서 만져질 수 있고 보여질 수도 있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 방문 속에서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선행 조건들을 알렌에게 말씀했습니다 알렌은 이것을 그의 귀를 통해서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AA 알렌이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방문 경험 알렌에 의하면 그를 하나님의 능력을 필사적으로 갈망했다고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기도를 초월하는 어떤 것을 행해야 한다 물론 가능하다면 나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야 한다 하나님께 직접 말해야 한다 내가 그분과 함께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내가 인도하는 집회에 왜 표적과 이적과 치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과 같은 축복이 부어지지 않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기도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 방을 나오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굶주름을 채워주실까? 아니면 내가 패배를 시인해야 할까? 그럴 수는 없다 패배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초가 분이 되고 분이 수시간으로 이어졌다 어느새 나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측정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내 기도방보다 더 어두운 것을 본 적이 없다 따라서 갑자기 기도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빛은 내가 본 것들 중에 가장 밝았고 가장 아름다웠다 예수님의 옷과 같이 하얀색이 있었고 태양보다 더 노란 빛깔도 섞여 있었다 나는 이것을 순간적으로 알 수 있었다 빛은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내가 주님을 불렀더니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 그의 임재가 너무 실제적이고 강력했기 때문에 나는 금방이라도 실명하거나 죽을 것만 같았다 나는 그분을 보려하면서도 혹시 그분을 정말로 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갖고 있었다 그때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는데 마치 회오리빠랑과도 같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다니 하나님은 마치 바쁘게 다른 볼 일이 있는 분과 같이 매우 급하게 말씀하셨다 급하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길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어떤 사람보다 빨리 그리고 내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빨리 말씀하셨다 내 마음은 주님 제발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어요 라고 울부짖고 있었다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기 위한 선행 조건들 알렌은 이렇게 부르지리면서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선행 조건들을 기록해 나갔다 주님은 알렌에게 이러한 선행 조건들을 말씀하신 후에 당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것이 너의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이다 희생과 순종의 재단 위에 이 조건들을 모두를 올려놓게 되면 너는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낼 것이다 너는 내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위대한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이다 보라 내가 너에게 적의 모든 능력을 능가하는 능력을 주노라 하나님의 이러한 방문을 받은 후에 알렌은 하늘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선행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일에 온 마음을 바쳤다 수년간의 강력한 사역과 수많은 훌륭한 간증들을 볼 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켰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그를 통해 기적적인 일들이 흘러나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된 것이다 주님과 그분으로부터 직접 주어진 선행 조건들은 다음과 같아 조건 1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점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점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할세브라 했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우리에게는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세대가 약속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누가 그의 선생보다 뛰어나기를 기대할 수가 있는가 이 세대 안에 예수님의 것과 똑같은 기름붐을 가지고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을 하는 수천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마태본 10장 8절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마태본 10장 18절에서 25절에 열고된 핍박을 견뎌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선생 위에 있지 않다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면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회를 행할 때 우리 또한 핍박할 것이다 기적적인 일을 행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또한 오해와 괴로움과 개인적인 공격들이 그러한 일들에 동반되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알렌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자격 조건이었다 강의 설교하고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목격하면 아무도 핍박을 안 해요 그런데 병 걷히고 귀신 쫓으면 이단습이가 붙어 이상한 일이에요 병 걷히고 귀신 쫓지 못하는 걸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그걸 문제를 안 하고 성령 충만하고 방문하고 예언하고 병 걷히고 귀신 쫓으면 이단이다 사입이다 개신교가 잘못됐어 그런 면에서 아주 신경하게 병 들고 잘못됐어 미혹이 되고 속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하신 것 같이 그런 삼중사에게 쓰임 받고 예수는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 핍박을 감소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에 선지자들에게 핍박했다 또 반대의 말씀도 했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저는 이게 모든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핍박을 안 받는다 그 목소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가 인정하고 존경한다 그 목사는 문제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가 인정하고 띄운다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예수님도 그렇게 못했어 바울도 그렇게 못했어 베드로도 그렇게 못했어 정말 진리를 올바른 선포하고 정말 주님이 했던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떤 목사도 박해를 피할 수가 없어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는 걸 즐길 수 있어야 돼 핍박받는 걸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채찍질에 맞고 나서 기뻐하면서 나가잖아 그렇죠? 바울도 옥에서 채찍에 맞고 나서 찬양을 부르잖아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 두 번째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물을 온정께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을 것이다 알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 번째 말씀에 담긴 메시지에 낮아지고 거에 짓이겨진 내 영혼이 갑자기 연관의 빛가운데로 빛가운데로 이렇게 세워졌다 그 이유는 내가 비록 나의 선생보다 높아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선생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는 없다 그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것은 그냥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예수님보다 어떤 크거나 중요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대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박해를 감수해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보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지만 예수님 같은 일을 할 수는 있다 예수님처럼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자가 선생 같으면 조카다 종이 상정 같으면 조카다 예수님처럼은 할 수 있다 믿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조건 세 번째 그나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승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알렌이 당한 것 같이 있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보다 훨씬 더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너무 심한 조건이었다 어떤 유한한 인간이 완벽해지기를 희망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빵을 구하면 그분이 나에게 빵 대신에 도를 주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 또한 성경에 인욕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흥분되었는지 모른다 나는 이 음성을 마태보호장 48절에서 발견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승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승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쓰인 바를 쓰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A.A. 알렌에게 나타나서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승같이 너희도 온전해져야 된다 제가 이 글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느꼈어요 굉장히 깊은 감동을 느꼈는데 그런데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성경적인가? 중요한 건 성경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거든 어떤 게시든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성경적인 증거가 뭐냐 저는 누가 보면 6장 40절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보면 6장 40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잖아요 누가 보면 6장 40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우르르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을 것이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선생보다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어 선생보다 진짜로 큰 일을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을 것이다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 온전케 된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어 온전케 된 자들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해놔 수 있고 어쩌게 된 자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처럼 여러분 그런 삼정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이 게시가 참 멋진 게시인데 이게 진짠가? 이게 정말 진리인가? 이게 성경적인가? 고민하고 연구할 때 아 이게 성경적이구나 맨 처음에 이걸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걸 깨닫고 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날의 신학자들하고 목회자들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그들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다르게 사역했어요 예수님은 삼정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강의 설교하는 목회 단순히 그런 목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훈련하는 목회, 무슨 상담목회, 무슨 교육목회, 무슨 목회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런 목회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삼정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삼정사역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일부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 16장 15절에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정사역은 지상명령의 일부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열두사도와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처럼 삼정사역을 했어요 물론 베드로, 요한, 야거보도 삼정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둘 다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능력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도 삼정사역을 할 수 있다 병고치고 귀신 쫓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해도 이렇게 사역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사역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이것이 비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비결은 맞아요 그런데 비결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비결의 일부지 이것이 비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는 비결의 전부가 아니다 삼정사역에 능력으로 옷 입는 것은 이것은 삼정사역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비결은 뭐냐? 저는 여러분 그 비결이 완전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두 사도 제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역사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성도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를 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독 바울에게만 이런 놀라운 역사가 가능했던 비결이 뭘까요? 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다 표적으로 쓰다가 유독 바울을 통해서만 이런 시한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실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의 완전에 도달해서 주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통로 또 베드로를 생각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아주 흠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가 나중에 사회관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12사도가 다 표적과 기사를 거래하면서 12사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 뒤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 갑자기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져 베드로가 지날 때 혹은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안수받고 기도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자라도 좀 덮이면 좋겠다 그림자라도 덮이면 내가 나을 텐데 군중들에게 그런 기대감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도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썼어요 바울을 두 사도 중에서 강력하게 쓴 것처럼 베드로를 12사도 중에서 특별하게 아주 강력하게 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보금서에서 둘씩 짝지어서 파송했을 때는 치유나 축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금서에서 나타난 것은 주님이신 능력, 권세, 병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격에 나와있어요 주님이신 능력, 주님이신 권세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일으킨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런 기적들은 오순절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도달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재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베드로의 그림자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베드로하고 강력하게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 베드로가 완전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여러분 보금서에 나타난 베드로는 성급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절을 보시면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에 실수가 안 나요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행절을 보면 굉장히 경이롭고 놀랍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기적을 보면 전혀 바울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바울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방불하고 바울하고 동등합니다 물론 여러분 갈라데아에서 단 한 번 외신간 것이 나타나는데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하거나 죄를 짓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완전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는 베드로가 노하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완전에 도달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에녹이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300년 동안 그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완전에 도달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특별한 일반적이 아니라 특별한 임재와 함께하심이 베드로의 삶에 함께했었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완전히 키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키다 또 스테반을 생각해 보세요 스테반의 경우는 집사인데도 엄청난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4대니 6장 8절에 보면 스테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비율이 뭘까요? 초대교의 일곱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으뜸이 스테반이었다고 써 있어요 그 중에 으뜸은 스테반이다 특히 스테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쓰여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그가 큰 기사와 표적을 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이유의 전부였겠는가 아니면 이런 권능과 이런 은혜가 그에게 임한 이유가 뭔가? 저는 그가 완전했기 때문에요 그가 완전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것들이 특별히 부어지고 임한 걸 아닌가 스테반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테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것을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의 순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스테반이 박해를 당할 때 사람들이 스테반을 봤어요 그런데 스테반이 얼굴이 어때요? 사람 같지가 않아 천사의 얼굴 같았다 모세는 영광의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 얼굴이 빛났는데 스테반은 박해자들을 직면하고 그 얼굴이 모세처럼 빛났어요 이게 얼마나 특이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자기를 돌로 치는 자기를 박해하는 그 박해자들 앞에서 완악하고 강파하고 독사의 자식들 같은 유대 지도자들을 보고 그 얼굴이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그 다음에 돌에 맞아서 순결을 했는데 이제 그의 모습을 보니까 천사 같은 게 아니라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천사 같은 게 아니라 봤지 예수님 같아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가 없어서 예수님하고 정확하게 오버랩되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정신,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면서 주여 스테반이 최후를 마쳤어요 스테반이 분명히 완전히 도달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스테반이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반이 이렇게 완전해졌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들이 임할 것이다 아까 열고한 그런 특별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그런 것이 임한 것이고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나 바울처럼 강력한 표록과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든 팀장과 사역자들에게 또 두적인 전도자의 모든 팀장과 사역자들에게 이것이 여러분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스테반은 집사였지만 완전히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도처럼 사용했다 사도와 방불하게 사용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직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도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사바검사가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사바검사에 보면 다 고쳤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 나음을 얻었더라 다 나음을 얻었더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너는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어 예수님은 반드시 설교만 하고 끝내지 않았어 예수님은 반드시 귀신 쪽고 병고치는 치유사약을 하셨어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런데 치유가 나타나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멈추는가 왜 일부만 치유받고 멈추는가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그 뜻은 명백하다는 것이 그게 복음서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면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완전한 자가 되면 예수님보다 큰 일을 약속한 일들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 원래의 목적은 그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얻고 희망을 얻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완전하지 않으면 도무지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치유의 기적은 어느 정도의 치유의 기적은 믿음으로도 나타나고 성령 충만으로도 나타나고 그러면 여러분 치유의 은사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도들이나 스테반에게 나타난 것과 같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한 것은 주님이 A&R란에게 말씀한 대로 완전해야만 가능합니다 왜 완전해야만 가능하냐 왜 완전한 자라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하시냐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오 이보다 큰 것도 아래 제자들이 간지라는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 적은 용건이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거 다 거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려 무엇이라도 뻔뻔하게 잘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럼 막 기적이 일어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은 거짓 선지자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믿음은 단순히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요소도 어느 정도 있지만 이 믿음은 근본적으로 인격적인 것입니다 도덕적인 것입니다 관계적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관계적인 것이예요 여러분 케네스 핵인 목사님 책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양심의 가책보다 믿음을 약화시키는 게 없다 양심의 가책보다 믿음의 적이 없다 그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귀신을 대적할 때나 자기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떠떠다니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강정한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도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면서 그 마음 속에 강갔던 평화가 넘치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는 믿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게 되고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 전부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예요 있습니까? 그게 전부 믿음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완전하고 예수님이 하신을 행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 완전히 도달해야 완전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도달해야 의심이 틈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안 되는 걸 알아 그래서 의심은 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노력해서 걸러내버리고 믿음만 막 모아서 믿어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도덕적인 것이다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도달하는 사람이라야 의심이 틈타지 못해 완전히 도달하는 사람이라야 완전한 믿음을 가져 이해 되세요? 완전한 믿음을 갖는다 그래서 완전히 바로 믿는 자에게 약속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더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표적과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카톨릭이 오류가 많지만 표적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자를 성자로 생각한 것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에요 표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다 성자는 물론 아니었어 그러나 표적이 나타나는 자를 성자로 생각한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표적은 다른 이유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성 프랜시스처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완전해야 가는 것이에요 성 안토니도 마찬가지고 인도의 성자 썬다슨 같은 경우에는 그가 기적에 관심이 전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완전했기 때문이에요 기적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가 완전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났어요 이렇게 완전한 자들에게는 강력한 표적과 기성화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자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너무나 분명히 완전한 자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그건 아주 명확한데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도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일어난 사람들은 완전히 일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삼정사역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써주시냐에 따라서 기적의 크기와 빈도수가 달라집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단순히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마귀보다 더 치명적이에요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지만 우리의 죄는 그렇지 않아요 세계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 할 줄 아는 여러분 사역할 때 그런 믿음이 안 생깁니다 사역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장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죄예요 그러나 원전한 사람이 되면 그런 모든 방해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데 방해가 뜨면 모든 방해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히게 됩니다 사로잡히게 됩니다 진짜 성령 측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진짜 성령 측만 온전한 성령 측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우리를 온전히 쓰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과 정도 이상의 놀라운 기적들은 불가분해 관계되는 것이에요 사보검사가 재현되고 사도행전이 재현되는 그런 사역은 완전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보면 표적이 나타나는 원인 혹은 비결이 뭐냐 표적이 나타나는 원인 혹은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와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사도행전 14장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사도행전 15장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노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메 여기 보면 전부 그렇게 나와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너와 함께일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여호수와가 요단강을 가르고 그렇죠? 모세가 했던 모든 기저와 이적들을 갑자기 무슨 은사가 임한 게 아니야 여호수와에게 무슨 갑자기 무슨 은사가 임한 게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한 것처럼 그다음부터는 여호수와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두루 나라가 전파였어요 주께서 함께하사 주님이 함께하니까 제자들과 함께하니까 사도들이라서 그냥 기적이라니 주님이 함께하니까 표적이 막 일어나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의 자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 표력과 계사와 이적 삼정사역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성교한 그 성교사역의 보고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하고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는 모세를 예로 들 수 있겠지만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그냥 어느 순간에 함께했던 게 아니야 어느 순간에 막 강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붓고 이랬던 게 아니야 선지자들처럼 그냥 에녹은 뭐냐 하나님하고 그냥 동행을 그랬어 늘상 300년 동안 에녹은 늘상 하나님과 동행을 그랬어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에녹하고 특별히 함께했느냐 여러분 휘브리에서 그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저 온전한 자들과 온전히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이라면 노아는 의인이오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과 똑같은 얘기라 하나님이 노아하고 동행하셨더라 요하모 8장 29절이라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하시도다 나를 항상 그가 기뻐하시니를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항상 내가 기뻐하시니를 행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자인 노아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를 행했다 이게 완전이죠 물론 예수님은 완전하셨죠 그래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그냥 항상 하나님이 임해 계신 거야 항상 함께하는 거야 항상 동행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에 이게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하시면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적은 아주 쉬운 일이 된다 홍해를 가르는 것든 뭐든 아주 쉬운 일이 되고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모세의 사역과 삶 속에 기적은 일상적인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기적은 쉬운 일이 되고 기적은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처럼 놀라운 표력과 기적이 동반하는 삼정사역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성운동 집회에 맨날 쫓아다녀자 그걸로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영성 집회에 쫓아다니고 기도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온전을 치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온전을 치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비결이라는 것이 물론 예의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표적이나 기적을 행하는 쪽으로 다섯 달러는 떠나 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도달하지 못해서도 강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려면 그거는 삼손이나 아니면 타드벤트리가 그랬던 것처럼 오래 가지 못해요 종말이 좋지 않습니다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캐드린 쿨만의 책에 보면 캐드린 쿨만이 자신의 삶에서 왜 그런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는지 고백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죽고 난 다음부터 그것이 일어난다 그 자아의 죽음이 뭐예요? 바꿔 말해서 온전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이 사는 거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거 그게 바로 온전 아니에요 캐드린 쿨만은 자기의 기름 부임의 비결이 뭐냐? 죽음이다 죽음 기름 부임의 비결이 뭐냐? 죽음이다 내가 죽었기 때문이다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이다 강대성에 올라가기 전에 얼마나 자기가 죽는지 모른다 강대성에 올라가기 전에 얼마나 자기가 죽는지 모른다 자기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 온전히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온전히 비결이다 이제 오늘 말씀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전한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지금부터 해드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 지금부터 해드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앞에서 저는 완전히 도달했기 때문에 놀라운 표력과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김옥경 목사님이에요 김옥경 목사님이 제 동력자리에서 완전히 도달했다 이렇게 제가 우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기는 게 아니고 어떤 성도님이 김옥경 목사님이 초창기 때 설교한 걸 타이핑한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이런 설교 전문을 카페 게시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소원 이외에 없습니다 주님이 생명이시고 참만족이시고 모든 것이 있으기 때문에 정말로 제 전부를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그것에 제 마음이 온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가능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고 속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알아가고 오직 주님만 보고 느끼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게도 그 일이 처음부터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에 있는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거룩하게 된다는 그 약속을 정말로 믿고 처음부터 그것에 관심을 가렸습니다 그것에 제 마음을 쏟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참 진리를 가르치시고 오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지만 정말 육체를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정말로 이 땅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령한 세계에 속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왜 할 수 없다고 하십니까?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지님을 닮으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 설교할 때 말했듯이 저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몰라서 할 수 있었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불법이고 불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들여와서 행할 수 없었습니다 또 여러분 얼마 전에 함께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때 김옥교 목사님이 이문동 시전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완전한 기쁨으로 충만했고 세상에 그 무엇도 원하지 않았고 자신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죄된 욕구나 유혹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아니면 뭐가 완전히?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여러분 이제 왜 제가 김옥교 목사님도 완전을 경험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고 여러분도 동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가 아닌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 설계를 듣고 있더라도 이제는 동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김옥교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처음부터 기적에 관심이 없었어요 기적이나 은사나 능력이나 크게 쓰임 받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치유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 그거는 온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온전히 도달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신 메시지들입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온전에 대한 말씀을 부어주시면서 많은 게시들을 주셨는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신 것이에요 김옥교 목사님은 기적에 관심이 없었지만 온전히 도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여러분 기적을 위해서 쓰임 받고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김옥교 목사님을 따라서 많은 남녀 교육자와 사역자와 성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그 정도로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죠? 기도를 덜해서가 아니에요 잘하셔야 돼요 기도를 덜해서가 아니에요 원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장시간 하고 울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비결인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러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 구하고 은사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이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온전해져야 그 일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극소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강하게 은사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 가운데 강하게 은사가 임하고 강하게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착각하기 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김옥경 목사님과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은사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은사에 초점을 맞췄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서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의 마음을 온전치 못한데 그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데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자라가야 되는데 아직 깨지고 아직 변화되어야 되는데 은사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착각했어요 나타나는 기적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착각했어요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그 교만할 때부터 마귀가 미혹했어요 마귀는 교만해지니까 스스로 미혹되어버립니다 아무나 속이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대속이 안 돼요 마귀도 무조건지요 타락한 자서도 무조건지요 왜냐하면 스스로 타락했어요 스스로 아무도를 유혹하지 않아서 아무도 그들을 시험하지 않아서 아무도 그들을 속이지 않아서 그런데 교만이 그를 속였어요 교만이 교만이 마귀를 속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많은 은사자를 속이는지 몰라 마귀는 천사들 중에서 최고의 은사자였어요 최고의 지혜 여러분 최고의 재능과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최고의 은사자였어요 그 은사가 은사를 통해서 교만해졌을 때 마귀가 스스로 속았어요 똑같은 일이 은사자들에게 많은 은사자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은사 강력한 역사 이것 때문에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 다음에 마귀가 그를 속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의 은사를 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불안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표력가께서와 이정을 보고 그리고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오만해졌어요 목사들 중에서 부지기시고 지혜사학자들 부지기시고 여러분 성들 중에서 부지기시고 기도원장들 중에서 부지기세요 그래서 스스로는 속았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멸망하고 그래서 지옥에 간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를 보지 마세요 나타나는 역사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자기가 얼마나 불안전하고 그래서 얼마나 회개하고 깨지고 변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얼마나 온전을 치고 해야 되는지 그거를 보고 온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은사사회가 매우 위험한 것이 은사나 기적이 강력하게 나타나면 교만해지기가 쉽고 그것을 탐욕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쉽습니다 또 약한 영들에게 속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때문에 저는 온전하거나 온전의 근접해야 사도적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전하거나 온전의 근접해야 사도적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다 무조건 능력을 구하지 마세요 온전하거나 온전의 근접하지 않으면 사도적인 능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거나 온전의 근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어진 사도적인 능력이 여러분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적인 능력은 온전하거나 온전의 근접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을 요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도적인 능력이나 선지자적인 능력을 부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를 찾으실 때 온전한 자를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그의 안전을 위해서 안심하고 그 능력을 맡길 수 있도록 안심하고 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믿습니까? 안심하고 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온전한 자를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비드로가 했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강력한 삼정사역을 행하면서 보금서를 재현하면서 사도행절을 재현하면서 이 시대의 하나님 앞에 최고 수준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성령증만 받고 은사 받고 영성운동 집회 쫓아다니고 임파테이션 받는 것 이런 것 가지고는 2로 3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깨져야 되고 자아가 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철메게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해야 되고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을 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온전을 치고 해서 온전해지거나 온전해 견접해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 팀장과 팀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도적인 전도전 팀장과 팀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온전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온전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온전을 치고하십시오 온전에 도달하거나 여러분 온전에 근접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베드로처럼 쓰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베드로처럼 쓰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베드로처럼 쓰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처럼 쓰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시안한 능력을 행한 것처럼 바울처럼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 썬더싱은 영적 생활의 제상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강석이나 그 밖의 보석류는 그처럼 아름답게 되기 전에 천연의 실험실 속에서 열과 추위의 압력에 시달리며 수백 수천의 세월을 경과한다 그처럼 우리는 완성되기까지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화학자들은 금강석이나 보석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을 정밀하게 검사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결점을 찾아낼 수 있다 그처럼 우리는 하루에 작은 결점도 없이 완전하게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끊임없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활함으로써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옳은 말입니다 완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옥교 목사님이 훈련을 강조하는 것 완전은 불받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완전은 성령받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완전은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완전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 완전은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하루아침에 뻥튀기처럼 끌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하면 안 돼요 성급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완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베드라처럼 바울처럼 쓰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상태보다 조금만 더 거룩해져도 조금만 더 정결해져도 조금만 더 성장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쓰십니다 더 크게 쓰십니다 더 효과적으로 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그러나 완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은 불가능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도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도 말고 완전을 목표로 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죄와 싸우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완전을 목표로 삼고 매일매일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완전에 도달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완전에 도달하거나 완전에 근접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주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고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강력한 표력과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정한 추수와 일꾼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드리고 완전을 목표로 살아가면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에 강력한 새로운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호적인 전도단 사역에 강력한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프리카 성교사역도 이전에도 좋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실 것입니다 더 강력한 역사와 더 강력한 하나님의 함께하신 것 더 강력한 길은 뭔가 더 강력한 하늘의 열린 것 더 강력한 해결과 더 강력한 결심과 더 강력한 추수와 더 강력한 부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거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키를 주셨습니다 키는 완전이다 네가 완전히 도달해야 네가 완전히 믿을 수 있다 완전히 믿음으로 향할 수 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완전히 나타날 수 있다 네가 완전해져야 내가 너를 사용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네가 완전한 자가 돼야 내가 너를 사용하는데 건립이 되지 않는다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 내가 완전한 자가 돼야 내가 너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모시를 사용했던 것처럼 엘리아를 사용했던 것처럼 바울을 사용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사용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완전히 추구하라 완전한 자가 되라 완전히 근접한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시대에 진정한 사도들이 되라 이 시대에 진정한 선지자들이 되라 이 시대에 진정한 천수할 일꾼들이 되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